안녕하세요. 수출입회계 및 세무실무 5분 특강의 공인회계사 이용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수출의 종류 중 중계무역, 외국인도수출, 그리고 위탁판매, 위탁가공무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계무역인데요. 이 중계무역이란 통상적으로 국내에서 물품 공급능력의 한계가 존재할 때 해외 수출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을 한 후에 수출하는 그러한 형태의 수출거래입니다. 이 경우 특이한 점은 물품이 국내 반입 없이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바로 이동이 된다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고요. 물품 대금은 수입국이 중계자, 중계자가 수출국에게 대금을 송금을 함으로써 수출 대금이 정산되는 그러한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계무역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는 선적일 또는 기적일이고요. 영세율 첨부서류에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 증명서가 있습니다. 이 중계무역을 영어로 표현을 하면은 인터미디어리 트레이드라고 하는데요. 이와 유사한 거래로서 중계, 아, 이 무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로 버천다이징 트레이드라고 하는데요. 양자 간의 거래는 3자 간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으로 첫 번째 계약 당사자 측면에서 보시면은 인터미디어리 경우에는 중계자가 계약 당사자가 되는 반면에 머첸다이징의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거래 목적은 인터미디어리 경우에는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차감한 매매 차익을 얻는 것이 거래 목적인 반면에 머첸다이징은 중계 수수료 이 부분을 취득하는 것이 거래 목적이 되겠고요. 물품 소유권의 이동 경료를 보시면은 물품이 수출국에서 중계자, 그 다음에 수입국으로 이동이 되는 반면에 머첸다이징의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이동이 된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 인도 수출입니다. 이 외국 인도 수출은 산업 설비의 수출이나 해외 건설 현장 등 해외 사업장에서 주요 기자재를 수입을 해서 일정 기간 사용을 하다가 해당 외국에서 기자재가 직접 판매되는 그러한 형태의 거래입니다. 이 경우도 특이한 점이 물품이 국내 반입 없이 해외에서 직접 인도가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는 외국에서 물품이 인도된 때가 되겠고요. 영세일 첨부 서류에는 수출 계약서 사본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외국 인도 수출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다음에 설명드릴 위탁 가공 무역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매입 계약서를 추가로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외국 인도 수출의 경우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품이 해외에서 직접 이동이 된다는 측면에서 앞서 설명드린 중개 무역, 인터미디얼의 경우와 유사한 특성을 갖지만 두 가지 주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거래 건수인데요. 외국 인도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이라는 거래 한 건만 발생을 하는 반면에 중개 무역의 경우에는 수출과 수입 두 가지 거래가 동시에 발생된다는 차이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수출 실적 금액 측면에서 보시면 외국 인도 수출은 대무역법상 수출액 자체가 수출 실적으로 잡히지만 중개 무역의 경우에는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차감한 매매 차익 부분이 수출 실적으로 잡힌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탁 가공 무역입니다. 이 위탁 가공 무역은 주로 해외에 저렴한 노동 무역을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거래 형태인데요. 주로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노동력이 저렴한 국가에 원재료를 무한으로 일단 반출을 하고 해외의 수탁 가공자가 추가적인 가공을 거쳐서 완성된 제품을 해당 국외 또는 제3국으로 판매하는 그러한 형태의 수출 거래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 기억하실 점은 무한 반출된 원료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거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영세율이 적용이 되지 않고요. 다만 가공 후 완성된 제품이 해당 국외 또는 제3국이 아닌 내국인, 즉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가 되는 경우 이 경우는 무한 반출된 원료에 대해서 부가치세법에서는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 시기는 외국에서 물품이 인도된 때가 되겠고요. 영세율 첨부서류에는 수출계약서 사본 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수출입 회계 및 세무실무 5분 특강의 공인회계사 이용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